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신학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비교해서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말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표란 그만큼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학성경에 세 번밖에 안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놀랍더라고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세 번 딱 세 번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회 9번이나 그렇게 나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자,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내 자신이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이 그렇다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주님 안에서 도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바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약을 얼마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는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로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그 방법으로 따라가시는지 따라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지 오래됐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때만 해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계셨던 시기라서 어디를 가시건 예수님이 좀 쉴 시간도 없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던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면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호사한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서기관 서기관이라면 종교 유대인 지도자 중 하나였었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이 이곳이건 저곳이건 환한 곳이건 어둠컴컴한 곳이건 추운 곳이건 더운 곳이건 상관없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죠 참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예수께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시는데 어디건 상관없이 따르겠다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장담을 할 때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시다는 거죠 그 서기관이 진실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 말을 자기 딴에는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내뱉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하나의 인사 말 같이 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 같이 착각을 하고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울이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항상 착각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이 세상에서 착한 어린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뉴스를 틀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스가 켜 있을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대개 보면 희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들이 늘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도질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누가 나쁜 짓을 했고 하여간 전쟁, 군쟁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한 생각이 정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저런 문제가 전혀 없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다면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앞에서 장담을 했죠 다른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라는 그런 장담을 했었죠 저도 보면 뒤돌아보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장담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마음을 벌써 더 잘 이해하시면서 미래의 장래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힘든 그러한 시추에이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을 대할 것인지를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서기관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벌써 마음을 뚫고 보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정말 아주 훌륭한 말을 하긴 했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찾아봐서 아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나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모임도 가고 친교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글쎄요 당신의 마음이 온전한가요? 글쎄요 교회 오면은 엄청 고생할 텐데요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당신의 주머니도 좀 텅 비게 될 텐데요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희생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대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오신다고요? 기독교인이 되시겠다고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사람들을 우리는 대하겠지만 예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실된 모습을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흐지부지하게 믿으려면은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그렇다면은 값어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둔다는 것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길이 그렇다면은 길에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그렇게 쉽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아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은 분명히 불편한 길이다 불편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또 다른 다르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인기가 없을 거다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 늘 어떤 혜택만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아니 먼저 혜택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도 별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영광 좋은 점들도 있지만 혜택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 나를 따르게 되면은 나와 마찬가지로 거지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거지 신세라는 게 집도 없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할 수 있다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 불편한 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목격을 하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 것을 주고받은 대화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은 그 대화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 누구건간에 그 사람에게 정말 적용이 되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둘 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좀 늦게 나타나셨어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근데 똑같은 질문에 마르다에게는 꾸중을 하시는 톤에 대답을 해주시고 이 마리아에게는 같이 울어주신 것을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받아주신 것을 볼 때 이 학자들이 그 둘의 비교를 그 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그 비교를 하면서 마르다에게는 바로 그 대답이 필요했었던 거고 반응이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다른 반응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실 말이 따로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다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기완 이 사람에게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만일 이 똑같은 말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더라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이유는 그렇다면 어딘가 이 서기관의 한 마음 구석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의 인기와 영광과 그리고 보니까 뭐 크게 되실 분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열두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 하나님의 종을 따르면 결국 언젠가는 내가 더욱더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나도 같이 그의 인기를 같이 나누면서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 편안함 그리고 뭐 어쩔 때는 건강과 물질과 뭐 이러한 것들 자식들이 잘되는 것 평탄함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때 예수께서는 뒤로 밀지 않으시고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맞다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고 가진 물질을 다 내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뺏길 것이고 탤런트도 뺏길 것이고 나를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100%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하루하루의 삶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반드시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따르는 영원한 어떤 평안함이 편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는데 편한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따르십니까 편한 것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냐면은 사실 조그만 것에서부터 이게 우리 삶에 이 진리가 적용이 돼요 영어 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어부의 좋은 점들도 많지만 한어부이기 때문에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영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부이기 때문에 영어부의 문화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는 특별히 뼈저리 느끼게 되는데 영어부의 단점은 뭐냐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시간 맞춰 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데도 처음에 시간 돼서 시작하면 텅 비어 있어요 자기가 기도 끝나고서 이렇게 그때서 팍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 시간 맞추는 건 참 불편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어부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애들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거 참 제시간에 맞춘다는 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그만 것부터 불편해가지고 나중에서는 큰 것까지 다 불편한 거예요 직장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아이들 스케줄과 부딪히는 게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럴 때 다 예비해 두시고 다 아시고 염두해 두시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어디를 가든지 따른다고 아 그래 나를 따른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불편할 것이다 그 불편할 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두 번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길이란 내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길이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불편한데 왜 불편한가 하면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너의 삶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를 따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집도 그렇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귀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 어쩔다는 등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직장보다도 먼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생각할 때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들 사이에 관계보다 더 끈적끈적한 관계가 없는데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 문화에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를 그렇다면 장사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도 타임 오프를 해주었고 많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소명에서도 프리타임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만큼 예수와 가져야 하는 우리의 관계가 더 그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끈적끈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시냐는 거죠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익스큐즈가 많거든요 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지 왜 기도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지 왜 봉사를 못하는지 왜 하여간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달리 이렇게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죽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신속히 순종하는 그러한 길이다 신속히 순종하는 길이다 미루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는 방법이 노 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절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물쭈물 하면서 우물쭈물 하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기 때문에 하는 노 거절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딪히고 쉽지 않는 사람들의 성격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놓고 노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것 그냥 흐지부지하게 뒤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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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그냥 결정을 안 내려요 근데 그것도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이유가 어떻군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열 때마다 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불러주시니까 근데 그게 내일 다음 달 내년의 부름이 아니라 대개 보면 지금 당장의 부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돈을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제 나이가 안 돼서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뭐 말이 되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도 익스큐즈를 내놓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불편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뒤로 밀지 말라 신속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래서 어부들 제자들은 있는 금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쫓아갔던 것을 갖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라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영적으로 볼 때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신속히 신속히 바로 그날 회개할 것 있으면 바로 그날 회개하고 그리고 봉사할 것 있으면 바로 그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바로 그날 바로 즉시 오른쪽 왼쪽 바로 즉시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 예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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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럴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서운 우리가 듣기에 무서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내용의 말씀들이 많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용서도 해 주시고 그런데 반드시 은혜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발 제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왕국의 백성들이 돼 달라고 구걸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구걸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구걸 안 하세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주셨고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내주셨고 사랑으로 원수들 마저도 받아주셨는데 그러나 반드시 구걸은 안 하세요 너희가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정말 나는 못 살겠다 나를 믿어줘서 나는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같이 더해주는 것 같이 생각들을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의 질병을 들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선교님들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서는 이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겉모습까지 정말 진실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